코로나 19 사태로 어수선한 가운데 총선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교계단체들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캠페인과 선거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4.15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이며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당신의 투표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를 슬로건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참여운동과 선거법 준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선거법 위반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자인 국민들은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에 꼭 투표에 참여해서 공명선거가 준법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기독시민들이 여기 앞장서서 본을 보이고 또 깨끗한 선거 풍토가 조성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히 클린 투표 10대 지침을 제시하며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유의해야 할 선거법 위반 사례도 알리며 혹여나 교회가 불법선거운동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도 토크, 프레이, 보트 캠페인과 공명선거감시단을 통한 선거감시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가짜뉴스 전파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교회의 법 위반 사례 행위와 관련 광고, 간증, 예배나 모임 등 유의할 점에 대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